뭐 하려고? 이이이이 베스트트리 바베큐 오징어 바베큐 오징어는 뭐야? 이이이 이거 대박이요? 내가 작년 사흘부터 11달을 먹은 건데 아 됐고 니가 먹은 날 물어봤어? 바베큐 오징어가 뭐야? 맛있는 술안주 겸 간식된 오징어구이 얼만데? 259랑 9,900원 비싼데? 이이이 편인 장갑어보면 30그람이 3,558원 어 그럼 회자네? 기지 이게 양이 만원 같고 한 번에 다 못 먹어 먹으면 이거 한 번에 다 먹으면 배 겁내불러 뒤져요 내가 운전해면서 한 번 먹었는데 아 됐고 특징이 뭐야? 페스츄리 모양 찢어지는데 딱딱하지 않고 촉촉해서 애들 술안주 어린 간식으로 아주 기가... 어른 술안주 애들 간식이겠지 아니면 아 헛소리하지 말고 먹어봐 싫음은 장난 그만 치고 리뷰해라 장난 아니면 아 그만 좀 먹으라고 싫음은 그만 먹어라 장난도 못 봤고 말이야 맥주는 기가 막히게 마셔요 맛은 어때? 부딜 쫀득 적당 날콤 중간 잡자 핵감칠맛 쓸데없이 간결할래? 구웠다며 안 딱딱해? 빠다 오진 것보다 부드러워 손에 끈적한 거 묻어 안 묻어? 아주 살짝? 단맛은 어느 정도야? 적당해 짠맛은? 그것도 적당해 감칠맛 많이 난다며 어느 정도야? 뭐 미원을 입에 털어놓는 것보다 더러웠지 그걸 어떻게 수치로 됐고 알 수가 있어야지 편의점 것보다 맛있어? 그건 내 보장이야 그래서 그거 어디 거야? 정진푸드